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부터 6일 현충일까지의 연휴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. 손실보전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휴기간에도 지급됐습니다. 지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 신청부는 돌아오는 첫 영업일에 지급해 왔습니다. 연휴기간 입금은 하루 2차례 진행됐습니다. 오전 10시까지 신청부는 오후 1시, 오후 5시까지 신청부는 당일 저녁 8시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한편 지난 5월 30일부터 신청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6월 2일 자정까지 나흘 만에 325만 개사에 19조 8천억 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.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개사 중 93%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셈입니다.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흘간 연휴기간 중에도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을 지켰다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받지 못한 분들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